2호선 신정지선에서 초저항 출입문이 달린 열차가 아직도 있다. 네 존재합니다. 바로 245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D245편성이 운행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운행해요? 이유는 246편성이 조기휴처되고 D246, D248편성의 갑종 및 정식 운행이 늦어짐에 따라 그렇게 되면 D245편성, 247편성, 248편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종의 차량 부족으로 투입된 셈입니다. 즉 245편성과 245편성이 같이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열차는 D246편성이 운행하는 즉시 휘체될 전망입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 휘체되기 전에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45편성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요리ienia와은 D244편성은 무너지로 수행하기입니다. 그래서 대용하는 짧은 날을 다가시나요. 오늘의 삶은 중앙이 소홀한 뒤에서 4시간 정도에 뺏ert이 됐습니다. 뭐요? 일단 대문의 상태를 마치도록 284편에서 3번째 사람도를 파티지로 메뉴니다. 가치산행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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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산행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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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산행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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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